네 소개해주세요 헤이미스! 안녕하세요 헤이미스입니다 너무 이쁘세요 헤이미스 보컬 맡고 있는 리더 연지입니다 춤이랑 랩을 맡고 있는 선영이라고 합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꽃송이입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시연입니다 여러분들 예쁘죠? 헤이미스 오늘 어떤 공연은 준비했어요? 오늘 동대문에서 공연하고 팬분들과 같이 하는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설레기가 떨리고요 오늘 저희가 총 5곡을 준비했거든요 아 네 기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죠? 소원 좀 많이 해주세요 네 헤이미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이런 추운 날씨 공연해서 진짜 대단하네요 너무 깊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첫번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치타 에일리 선배님의 아무도 모르게 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변화 못xico 좋은 변화는